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주팔자 속의 유산상속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 중 월지는 부모를 나타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관련 영역이기도 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육신 위주로 말씀드린 후에 글자의 기운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성이 월지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재물의 기운을 가진 신금과 유금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중에서도 재물기운이 더 강한 유금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인목과 묘목이 되면 같은 재성이라도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금과 유금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신금과 유금이 속이 꽉 찬 다이아몬드라면 인목과 묘목은 외양만 클 뿐 실속은 별로 없는 허접한 모습입니다. 신금은 점점 단단해져가는 열매를 생각하면 되고요. 유금은 이미 완전체로 바뀐 열매를 거둔 상태의 과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목과 묘목은 이제 갓 땅 속에서 나와서 막 성장해가는 단계라서 열매의 재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운 하나만큼은 너무나 강해서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실속을 차릴 여유가 없는 기운입니다. 특히 인목이 더욱 심한데요. 이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조금만 지켜세워도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재물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속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묘목은 상승보다는 주변으로의 발산기운이 더 강한지라 어느 정도의 실속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목과 묘목은 다같이 유의해서 무의 개념이 강합니다. 같은 재성이라도 글자의 기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성은 말 그대로 현금 등의 유동성 내지는 교환성 재산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일반 개념으로서의 재물 유산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성도 편재와 정재 중에서 정재가 확실히 안정적인 유산이 됩니다. 예상된 금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재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 받을 때에는 생각 외로 규모가 훨씬 줄어든 상태로 받게 됩니다. 다만 어릴 때 받은 재물적인 기준으로는 편재나 정재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후에 받는 것이 편재일 때 편재라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편재는 말 그대로 편중된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재물과 타인 재물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재물 형태가 아닌 무형적인 재물 형태로 바꿔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물 형태로 바뀔 수가 있으며 또한 허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재물을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무형재물로 변경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월지의 직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주와 월주는 전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월지에 재성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전생에서 인색하게 울면서 베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넓은 활동 무대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많이 축적해서 사회 주변에 널리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재성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정신적인 활동으로 삶을 유지한다면 이는 사주 조건을 어긴 것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언제나 주어진 조건대로 따르면 그 결과는 충분히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성이 아닌 다른 육신은 별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육신 역시 다 재물에 상응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 채 자기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지가 관성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은 비록 재물은 아니지만 직업적이며 명예적인 측면에서의 유산적인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직업활동 측면과 관련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조건이어서 그 조건에 맞추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의 관성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전생에 군림을 하면서 지배와 관리나 통제를 했으니까 이번 생에서는 관리와 통제를 받으면서 주변을 위해 열심히 직업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역시 조건 그대로 따르면 당연히 보상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월지가 인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학업이나 부모 봉양 등의 유산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과 연계해서 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부모 공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월지의 인성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전생에서 학업에 무척이나 태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 말도 잘 듣지를 않고 살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생에서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잘 모시고 학업에도 열심히 임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마치 청개구리 떼내진 후예라는 우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절대 청개구리 전철을 밟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월지가 식상일 경우를 살펴봅니다. 역시 재물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모로부터의 유산적인 측면은 주로 밥그릇 위주로 형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정도 그 유산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의식주와 관련된 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살아가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월지에 식상이 있다는 것은 전생에서 남을 위해 거두는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이번 생에서는 나의 재능, 수단, 방법, 기술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조건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역시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지가 비겁일 경우입니다. 재물적인 유산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 수단을 통한 전문 영역의 직업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비겁 전생의 모습은 남의 것을 빼앗고 탐냈다는 것이니까 이번 생에서는 반대로 빼앗기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어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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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